아 안녕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이번에 해볼것은 제로 되겠습니다 어템 많다 벨트가 두개나 있네요 아 흑힘힘 흑 아 좋네 반지 반지 자기 안되 흠 6% 5성 자기 안되있네 이것도 30 20 29 아 이거 나중에 돌리긴 해야되겠다 착하는 중이구나 에디가 없어 야 모자는 좋은데 다른게 밸런스가 안맞아 이것도 토드하면 좋을텐데 이것도 추업이 너무 낮고 야 상하이는 잘 맞춰 상이 모자는 잘 해놓고 직장 직장 했나보네 17성 안달았구나 이거는 에디 두줄 달아놓고 이거는 하다 말았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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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아레나? 왜 보스아레나 써? 옵션도 잘 안붙는구만 그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는 아쿠아딕 좀 추억 좋은걸로 해가지고 썼을 것 같고 흠 흠 흠 흠 흠 흠 공격력이 아예 사라졌잖아 그치 이것도 뭐 인어 를 해서 하든지 추억 좋은걸 한번 새로 정한하든지 할 것 같고 흠 이거는 계속 써야될텐데 그치 흠 일단 별을 든다고 생각하면은 그러고 엠블룸 바꿔야될 것같은 이건 아닌것 같고 장갑도 에디를 좀 들고 오든가 좀 해서 작도 잘못했네 별 달고 장갑은 작을 다시 또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상의 모자에 비해서 좀 언밸런스 해가지고 이건 다시 했으면 좋겠고 1.5줄 좀 아쉽긴 한데 뭐 이것도 별 달고 마무리 해야겠죠 이것도 별 달아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작 작 좀 반지는 좀 고민 바꿨을 것 같애 근데 에디가 요새 너무 비싸가지고 뭐 작도 좀 하고 마무리 해야겠죠 하트는 뭐 나중에 여유되면 에디 한번 열어보고 이것도 마무리작은 해야 되겠네 메코도 에디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 적도 좀 하고 이것도 마무리 지어야겠죠 아싸리 에디까지 토더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애 아싸리 에디가 요새는 직접 잡을 것 같애 궁금하신 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글쎄요 요즘에는 에디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은 직작하기 싫으면은 아싸리 그냥 그대로 팔아가지고 새로 사는 방법이 있죠 나는 웬만하면 사는 거 추천하긴 하지 자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본주님 어디 계십니까 ad 구하기 어렵죠 근데 뭐 어떡해 일단은 있을 거 아냐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 할까요 아 말씀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